월요일 닥터의 경고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먼저 난청으로 큰 위기를 겪으신 분을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 가까운 말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김순애 씨. 제가 3년 전서부터 귀가 잘 안 들렸어요. 그렇지만 점점 나빠져서 지금은 텔레비도 크게 털어야 되고 친구들이 그냥 앞에서나 옆에서 말을 하면 잘 안 들려서 저도 원래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물들어간 것 같이 귀가 먹먹해요. 그냥 귀 속에 뭐가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난청 진단을 받은 김순애 씨. 김순애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순애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탓에 생긴 습관도 있다는데요. 말을 하게 되면 자꾸 입모양을 보게 돼요. 내가 뭐라고 하면 잘 안 들려서 친구들이 왜 화내냐고 그래요. 대화를 하다 보면 머리에 두통이 다 두통이 와요. 속상해 죽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숙이니. 뭐라고? 누구라고? 잘 안 들려. 좀 크게 해봐. 친구들이 말을 하면 알았어. 못 알아들어도 또 제가 그냥 안 아는 척해요. 저는 기회에 뭐 꽂지도 않고 음악도 안 듣고 왜 난청이 심할까요. 고민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난청.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화할 때 신경 쓰다 보니 두통까지 온다고 고통을 호쇼하셨는데요. 난청. 특히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한다. 닥터의 경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고 주시죠. 네. 경고가 필요합니다. 아내나 딸. 이렇게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면서 이것은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봤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필 아내나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겪는 이 잔소리성 난청 아닐까요. 잔소리를 듣기 싫다 보니까 내 귀가 점점 덮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저희 남편이 혹시 난청이 아닌가 유난히 제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난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고막이나 이속오를 통해서 달팽이근까지 전달이 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달팽이관이나 청각신경 또는 받아들이는 청각뇌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인성 난청은 주로 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도 나이가 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귀도 귀 안에 있는 세포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빨리 죽는다든지 아니면 주름이 이렇게 귀 안에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글쎄 말이에요. 송 교수님. 달팽이관 안에 유모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유모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점점 기능을 잃으면서 퇴화하게 되고 그리고 신경도 같이 퇴화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뇌로 들어가는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소리의 전달 속도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난청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아까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왜 유독 여자 목소리를 잘 못 듣는 걸까요? 그러게요. 우리 귀는 사실 소리의 떨림 그러니까 주파수를 감지를 해서 소리를 듣는데요. 이 주파수가 나이가 들면서 주로 고주파 먼저 소리를 듣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달팽이관이 있는데 달팽이관에서 가장 바깥쪽 입구 쪽에 이제 소리가 고음이고요. 그리고 가장 위로 올라갈수록 저음을 듣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고음의 소리가 떨어지게 되고 이 고음의 소리라는 것이 우리가 피아노에서 높은 음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고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난청이 있을 경우에 고음부터 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좀 연세에 있으신 분들과 대화할 때는 좀 낮은 목소리로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그래도 들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에 따라서 그 연령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는 워낙 부드러운 저음이라서 그냥 내면 되고 제가 좀 소리가 높아서 친정아버지께 제가 가끔씩 잔소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버지 운전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남자 소리는 들리는데 여자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더 톤을 좀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주 아나운서는 지금 이게 매력이십니다. 굳이 낮출 필요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미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플 수도 있는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 이게 연령별 주파수에 맞춘 소리거든요. 그래서 60대부터 20대까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 들어보시고 들리고 있으면 손을 들고 계세요. 그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린다 싶으면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두가 들리는 소리를 준비해야 되겠죠. 첫 번째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부터 일단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이건 확실해요. 너무 잘 들린다. 모두가 손을 드셨어요. 스태프들도 한번 같이 다 들어주세요. 다음 60대 소리 들여 드리겠습니다. 50대 나가고 있죠. 50대죠. 40대. 40까지는 괜찮아요. 30대. 40대에서 박주 안 와서 내리셨어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20대 후반 나가고 있죠. 애매한데. 그리고 20대 초반이 들을 수 있는 소리까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들어봤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거예요? 저희 앞에 지금 작가랑 플로우 오브는 FD가 20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다 손을 번쩍 들고 있고. 카메라 감독님들은 아무도 드신 분이 안 계시고요. 아니 저는 그래도 30대까지 들렸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잘못이네요. 그런데 20대부터는 진짜 못 끈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사실 30대까지는 좀 잘 들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대 후반이랑 20대 초반에 소리가 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지금 임용인지 약간 헷갈리. 지금도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헷갈리는데 저 사실 이실직고 할게요. 20대 후반까지는 들리긴 했거든요. 초반에서는 살짝 안 들렸는데 끈질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훌륭하다. 30대인데 20대 후반까지. 박정아 나오셔서 빨리 들리던데요. 저 40대인데 40대부터 안 들려서 저 아까 방송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왜 안 나오지 생각을 했는데 소리를 더 크게 들려주셨으면 제가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도 싶고. 아니 근데 저는 교수님들이 거의 30대부터 다 내리셔가지고 조금은 안심이 약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는데 아니 저도 약간 20대 후반부터 조금 애매했거든요. 저도 그럼 어떻게 보면 귀가 벌써 노화가 아직 30대니까 어떻게 노화가 시작된 건가요? 내 나이대보다 안 들린다고 하면 노화가 시작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듣는 거 말고도 단어를 구별하는 것도 능력에는 매우 중요해서 그런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단어 구별을 잘 못하게 되면 묻는 말을 한 번 듣고서 그걸 다시 자꾸 되묻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또 못 듣게 되면 TV 볼륨을 평소에 높인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난청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교수님 저는 아까 혹시 소리가 작아서 제가 못 들은 건 아닐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방금 들려드린 주파수 소리 더 키우면 들릴 수 있는 건 아닐까요? 키운다고 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볼륨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높낮이 그러니까 저희가 주파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그런 의미고요. 노화가 오면 높은음부터 못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륨을 키운다고 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 청력은 50대네요. 그런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청력이 요즘 많이 떨어져서 TV 볼륨도 굉장히 옛날보다 높게 들고 통화할 때도 약간 키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청력이 되게 나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결과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잖아요. 사실은 전화할 때 잘 안 들려요. 늘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가끔 창피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생방송 중에 늘 저희가 이어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싶고 좀 뒤에 가면서 자세히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